여기 이 괴물, 이 불괴물 뛰어다니는, 네 발로 뛰는 불괴물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괴물의 뛰는 것의 컨셉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바뀐 건데 고릴라로 되는 거냐 아니면 개처럼 뛰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애니메이팅을 해야 되는데 볼 때는 그냥 뛰었네라고 하지만 저게 앞발이 긴데 고릴라처럼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마치 앞 손을... 몸이 길이상으로, 척추 길이가 보통 치타나 개처럼 뛰게는 안 되어 있으니까 약간 몸을 틀어서 고릴라처럼 하는데 이렇게 손등으로 짚고 뛰는 건 아니고 손바닥을 이용해서 실제로 저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 애니메이션 팀장님하고 처음에 어떻게 뛰어야 되냐 이렇게 뛸까 저렇게 뛸까 바닥을 고릴라처럼 뛰어야 되냐 손으로 이렇게 뛰지 어떻게 뛰지, 네 발로 뛰어보기는 잘 안 되는 거지 근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네 발로 뛰는 실제 사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팀장님이 찾은 영상을 레퍼런스로 만들긴 했었는데 어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막 둘이서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서 바닥을 뛰면서 팀장님하고 하면서 이거 좋을까요 이게 마치 침팬지들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 둘 다 머릿속을 상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집중을 해서 상황을 잊어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조용해서 딱 보니까 애니메이터분 사무실에서 그랬는데 다들 쳐다보고 계셨던 생각이 나고 기억이 조금 왜곡됐을 수도 있는데 몇 분만 보셨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때 기억으로 다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니 팀장님이 임신 한 6개월인가 5개월인가 6개월 정도 해서 이렇게 배도 좀 불러 있었었고 그리고 임산복 치마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팀장님도 잊어버린 거지 그런 상황을 그래서 치마 입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쨌든 되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그런 순간들이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같이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그런 느낌들을 받으면 굉장히 힘을 받고 작품을 하면서 되게 즐거운 경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몰입했을 때 그게 딱 빠져나왔을 때도 뭔가 창피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결과물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 상태에서도 굉장히 많은 보상 같은 걸 받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즐거운 느낌이 있어요 작품 애니메이팅 할 때도 계속 cálif Detroit 애니메이션 뱅 월 월 월 월 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